지난 1일 개봉한 디워가 주말이었던 5일까지 전국 관객 298만명을 동원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5일만에 2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디워. 그만큼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영화 디워를 둘러싼 다양한 말들 취재해봤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약간 시나리오가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영상이나 그런 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개봉 후 5일 만에 300만 관객을 육박하며 연일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디워가 이 같은 흥행사를 몰아 역대 최고 국내 흥행작으로 기록될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서랑설례되고 있는데요. 영화에 대한 좋은 감상과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흥행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독립영화 후회하지 않으러 인정받았던 감독 이송희일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은 네티즌들의 설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영화로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영화를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한국 영화 하면 한국 영화지. 충무로가 어디 있고 연구와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영화는 사람들이죠. 어디에 가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디워. 후회하지 않으를 제작했던 청년 필름의 김조광수 대표도 역시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디워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전제한 김조광수 대표는 디워를 둘러싼 과열 현상에 대해 의견을 조목조목 써냈는데요. 그는 심영래 감독이 방송에서 개그맨이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당사자가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건 별로 설사극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별로 보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철저하게 관객의 무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그런 무시를 받았다. 표마를 받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상당한 반감을 또 역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폭탄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심영래 감독의 자서전적인 에필로그가 들어가고 마지막 장면에 아리랑이 삽입된 데 대해 애국심과 민족 정세에 지나치게 호소하는 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로 하는데요. 화려한 흉가의 흥행과 맞물려 연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주춤하던 한국 영화의 활로를 열고 있는 디워. 미 개척지였던 SF 장르의 한국 영화 출수로 도전하고 미 전역의 1500기 스크린이라는 와이드 릴리즈 개봉을 최초로 시도하는 디워는 어떠한 논란과 사랑설례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흥행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